안녕하세요. 무슨 분이 아셨습니다. 일단 혈색, X-MX, X3. 듣고가 튀어나오는 모릅니다. LST2, LST2, X3입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올게요. 처음이라도 돌려주세요. 살아있을 때는 첫 장소입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처음부터. 정맥을 부드럽게. 코너. 부드럽죠? 잘 표시고요. 점프 안 먹어볼까요? 점프. 흰색 선수 하나. 점프. 부드럽게. LST100이 아니라 한 50만 땅이고, 그 다음에 70, 80, 90, 100. 50, 60, 70. 차를 위로주면서 합니다. 코너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프. 그렇죠. 살짝 좀 할 때, 앞으로 먼저 수리해주는 거 봤어요? 앞으로? 네. 그러면 앞에서 70% 받아주고, 30%는 게 좋아요. 뒤로 빡 되면 뒤가 될 거 있잖아요. 음. 그렇죠? 네.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잡을 거예요. 여기 다시. 앞쪽도 한번 볼게요. 아. 좋다. 그렇죠? 자. 코너. 그때 브레이크 타자 잡았고요. 아. 좋습니다. 좋고요. 자. 잠시 그다음. 옆으로 주사 잠깐 하시고요. 주사 잠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자. 회원님께서. 어. 피니언이 빠졌다고 했는데. 피니언이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겨울 돌아보니까. 너무 팍팍 당겨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LSB. 차가 뒤도 안보라고 해서 다녀버리는데요. 아. 물이 좋고요. 덜 꽂히는데. 그렇죠. 얘는 차가 가볍잖아요. 그렇죠. 가벼워가지고 있습니다. 자. 코너링. 자. 자. 서버가 메탈 서버가. 이렇게 큰 서버예요. 이제 트레스 서버 보다 약간. 물이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달리죠. 가볍게. 어우. 시원하다. 그렇죠. 바다 간다. 솔직히. 완전하게. 앞에 부터 떨어져야 했지만. 어우. 메탈의 소리도 나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메탈 소리도 나네요. 그렇죠. 메탈 기아이니까 메탈 소리가 나겠죠. 저. 그. 콧불을. 자. 엘. 퓨어. 아. 좋다. 네. 아주. 거의 부수네요. 아. 율리. 이거. 우가 떼어버린다고. 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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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윌리. 윌리. 윌리를 떼어먹었고요. 근데 여러분. 윌리 할때. 뒷쪽으로. 거의. 90% 이상. 12% 이상. 사실. 윌리. 많이 하면 안좋아요 오우 좋네요 아까 롤을 봤는데 롤이 좀... 오우 더 턱바네 내가 그 피절도 팍 더 보는데 자 롤 볼깨를 아까 롤 비교 한번 해보죠 여기 SMS랑 롤 한번 비교해볼게요 사실 오늘 주인공은 SMS인데 하나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제가 점프하다가 갑자기 점프 줄어들게 아이쿠도 갈게 되는거에요 아이온스럽게 갈게 되는거죠 한번 더 코너링 좋고요 아이온스럽게 아우 좋다 코너링 아 코너링 아 완전 꽂이네 차가 그쵸 자 그 다음 다시 한번더 자 이제 리얼 위너입니다 리얼 어우 부드럽다 그쵸 부드럽게 어우 좋습니다 또 차가 마지막 아 코너링 좋구요 아 좋습니다 굿시죠 굿 아 죽입니다 여러분들 어묵소카라 한번 해주세요 하얀님 진짜로 너무 빠르니까 훅도 좀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엑스맥스 야호 어후어묻 아 감사합니다.